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누저린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아시안 대상으로 발생했던 여러 증오 범죄들, 범인들 체포된 후식도 있고요. 재판이 시작된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몇 가지 그 후속 보도들에 대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틀란타 총기 사건이죠. 한인들이 많이 희생이 되셨는데 이게 드디어 기소가 됐어요. 왜 그때 애틀란타 총기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두 지역에서 따로따로 발생을 했거든요. 처음 발생했던 곳은 그때 백인 여성, 그 다음에 중국인 2명, 이렇게 해서 거기도 한 4명 정도 사망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한인들이 희생된 곳이 애틀란타 시내로 들어와서였거든요. 그래서 그가의 카운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기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처음에 발생했던 곳은 체로키 카운티라고 해서 거기는 이미 기소가 진행이 됐고요. 이 한인들이 돌아가신 분, 그가 이제 풀턴 카운티라는 곳인데 여기가 드디어 풀턴 카운티 검찰청에서 기소를 했는데 11일에 기소를 했는데 가중폭행, 아니 살인, 먼저 살인, 가중폭행, 총기소지, 그리고 국내 테러리즘 이렇게 4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증오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 기소에.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그 체로키 카운티에서 기소할 때 증오 범죄가 아니고 심신비약이고 이런 걸 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바람에 증오 범죄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 한인들 사망한 사건에 대한 기소에 증오 범죄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냥 뺀 건 아니고 근데 그 검찰, 그 풀턴 카운티 검찰청장이 날 기소를 하면서 앞으로 증오 범죄 혐의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생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유가 증오, 그 조지아 주정부의 증오 범죄법에 따라서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혐의를, 증오 범죄를 적용할 수가 없대요. 그 조지아주 증오 범죄법을 보면 배심원이 피고인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우선 기본 혐의에 대한 유죄를 결정한 다음에 증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나중에 판단하도록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왜 살인, 가중폭행 여기에 대한 유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증오 범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턴 카운티 검찰청장도 내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그 유죄 판결이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거죠. 아주 배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오 범죄 혐의도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좀 특이한 게 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검찰이. 그런데 사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풀턴 카운티 검찰청장이 최근에 선거에서 당선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선거운동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사형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사형을 구형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약속했는데 선거운동 기간에 근데 이번에 하면서 사용을 하겠다, 구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번에 용의자에 대해서 담당 검찰 쪽이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지 않겠느냐 이번 형량 같은 걸 굉장히 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대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메나탄에서 아시안 여성 두 명한테 망치로 공격했던 그 용의자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노숙인 여성, 홈리스였어요. 그런데 서른 여성, 처음에는 50세 여성이라고 나왔는데 서른 일곱 살이고 에보니 잭슨이라는 여성이 드디어 이제 체포가 됐고 폭행하고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왜 샌프란시스코에서 버스 기다리던 할머니 두 분 칼로 찌른 얘기도 한번 드렸죠. 여기에 그 범인도 이제 기소가 됐는데 처음 공판이 있었어요. 그 지난 10일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사실 이게 굉장히 흥이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이 할머니들이 그래도 운이 좋으셨으니까 이게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우선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 변호사가. 그게 왜냐하면 이건 절대 인종 증오 범죄가 아니라고 하고요. 이 용의자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심신미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이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 예전에 한번 실제로 흉기를 2017년도에 흉기로 폭행사건에 입건이 돼가지고 기소된 다음에 정신보건 감호 대책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정신병을 이유로 하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다고. 팬데믹 때 너무 많이 풀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많이 내보내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과거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실제로 폭행 때문에 이런 관리를 받았던 사람은 왜 돌아다니게 되버려둬요? 그러니까요. 아주 완치가 될 때까지 치료를 하든가.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무죄를 주장하면 피해자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럼요. 증오범죄 애틀란타 같은 경우만 조금 지금 그래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나머지들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